대통령하고 기업 회장들이 부산 을 찾은 그런 뉴스가 아주 많이 도배 를 했네요. 그런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대통령께서 이런들 부산의 국제시장인가를 찾아 가 가지고 기업의 회장들하고 이런들 모여서 떡볶이를 먹고 무슨 오뎅 을 먹고 하는 부분들이 감동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수를 다 읽는 사람들이 의외로 저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부산의 깡통시장의 떡볶이를 맛보는 윤 대통령과 기업인들 누군가 연출 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부산 엑스포 유치전 에서 대표를 했기 때문에 부산 민심 을 좀 다독거려야 되고 그것을 위해 가지고 이 연출을 했을 거란 말이죠 . 그런데 연출이 제 눈에는 참 유치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걸 보고 참 대통령이 잘하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얼마나 바쁜 사람들 입니까 이 관료나 정치인들은 기업하는 사람들과 존엄을 여러분들 쪼개가 쓰는 사람이라는 걸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시간이 돈이다는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여러분들 보시면 이 lg 하나 삼성 이렇게 했는데 모양이 썩 저는 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고 저는 참 저렇게까지 연출을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얼마나 바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이 약속이라는 것이 갑자기 만들어졌을 거라고요. . 그럼 이 양반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일정들이 쫙 잡혀 있을 건데 그걸 뭐 예를 들면 취소하고 이런 자리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료 출신들이나 공직자 출신들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 머리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활을 10년 20년 하게 되면 의견을 중시하게 되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얼마나 이리뛰고 저리뛰고 사는 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른 신문들은 다 잠잠한데 중앙일보 에 사슬 참 잘 썼네요. 중앙일보 사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민심을 달래기까지 기업인들을 동원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완곡하게 썼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냐 삼성 lg를 비롯한 10대 그룹 총수 ceo들이 어제 부산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다. 정부와 여당이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로 독려하는 pk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마련한 정치적 행사에 대외 위기 대응과 내년 사업 구상을 위해 총각을 다투어야 되는 기업인들이 연말에 또 차출된 것이다. 차출된 거죠.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한 대기업 회장 ceo들은 부산시 중구 깡통시장까지 동행해서 여당 정치인들과 함께 윤대통령이 주는 빈대떡과 떡볶이를 나누어 먹었다. 어떻게 이렇게 구태의연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마 사진 보고 고생한다는 생각보다도 참 놀고 있네. 어떻게 저렇게 올드스타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을 겁니다. 지난 10일 당장 재개 안팎에 쓴 여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행사에 기업을 덜 느리 세운 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에 터져 나오고 지난 17개월 엑스포 유치전에서도 대기업 회장들이 본업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정도로 대통령 해외 수행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불만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거절하기 어려운 정권의 요청에다가 애국심을 대 전 세계를 누비며 최선을 다했다. 아마 예산은 5200억 정도가 아마 소요가 된 모양입니다. 기업인들 시간을 얼마나 많이 쏟았겠습니까 그러니까 119대 29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런데 이 공직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런 비용 대편의 개념이 별로 없을 겁니다. 예산은 엄은 돈이냐 그냥 쓰면 그냥 지돈이고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한 비용 개념이 거의 없을 겁니다. 5200억 정도 투입하고 대기업들의 회장들의 그 귀한 시간까지 다 투입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해가 119대 29가 나온 겁니다. 정신나간 장사를 한 거죠. 지역민심의 무마자리에 기업인들을 동원한 것이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크게 늘어난 해외 순방마다 주요 대기업 회장과 CEO들을 줄시어 수행시킨 것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어마어마하게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고 성장한 것 그것밖에 없을 테니까 의전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성장한 것 아닙니까 뒤에 쫄개들이 쫙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그냥 사람은 배우인데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개중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바쁜 사람들 데리고 말라고 저런 짓을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런던 파리 순방에 다녀온 기업인들 상당수가 다음 주에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빙 방문해 경제사절단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익숙한 대로 사는 겁니다. 비단 대통령 신일뿐만 아니고 정부와 불필요하게 민간을 동원 소환한 듯한 모습이 너무 자주 눈에 띈다. 아주 솔직하게 이번에 중앙사슬이 잘 썼네요. 지난해 6월 취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이후에 1, 2주에 한 번꼴로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금융회사 최고의 임원들을 한자리에 소집하는 간담이 이렇다. 검사하면서 이런 것만 봤을 테니까 의전 중시하고 사람들 불러가 폼 잡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익숙한 대로. 이전보다 압도적으로 이런 모임이 잦다. 시대를 역행하는 관치금융의 부활 같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에 거듭 자유와 시장 경제를 강조해 왔는데 이런 정부의 형태는 자유라는 정책 기조와 맞지 않을 뿐더러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어떻게 여러분들 사람 생각이 그냥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지금 21세기하고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어떻게 똑같이 옛날식으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바쁜 사람이들일 겁니까 그리고 이제 동영상들 보니까 그런 모임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또 일부 젊은 대기업 회장들은 아주 그냥 어색해하는 표현이 너무나 역력하고 참 사람은 익숙한 대로 살아간다는 말처럼 제가 볼 때는 참 이거 보고 최소한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뭘 말 따로 하고 행동 따로 하고 그냥 쫄개들 다 뭡니까 무슨 뭐 가오잡고 여러분들 쫄개들 뒤에 쭉 따라가는 그런 모습하고 너무나 여러분들 연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참 옳은 일은 아닌가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